안녕하세요. 판우 채널입니다. 지난 명절때 저희 집 양병기가 막혔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시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마도 범인은 아들 아니면 딸일 것 같습니다. 일단 급수를 차단해야 되니까 벽에 붙은 앵글벨브를 잠그고 장기를 해체합니다. 몽키 하나면 될 것 같고요. 장갑은 당연히 끼야 될 것 같죠. 비데까지 완전히 해체한 모습입니다. 모니터링은 룩이의 수작되어 있습니다. 주문하는 룩이의 수작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벽에 붙은 앵글벨브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룩이의 수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룩이의 수작되어 있습니다. 변기 뒤쪽은 청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뜯어보면 이렇게 매우 지저분하게 잘 청소를 해야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